한국국토정보공사 돈을 그런다고 많이 벌었는데 돈이 없어요 소리는 안 나와요. 돈 자체를 못 벌었어. 이때까지 살아오면서. 그런다고 내가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에요. 열심히 살아왔다 하지만 내 수중에 남는 게 없어. 그런다고 남한테 사기당할 만큼 돈을 많이 벌어보지도 못했다 그러시거든. 그리고 아무것도 내게 없대 여자도 내게 없고 새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. 앞으로도요? 이제 만드셔야지. 이때까지 살아오셨는데 이 삶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쓰럽다 그러셔. 내가 진짜 이때까지 뭘 하고 살아왔는지. 내가 정말 계속 살아야 되나? 삶까지도 부정하고 싶은 게 우리 대준님이다 그러셔. 정말 계속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. 내가 뭐한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야. 지금 이때까지도 그랬는데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다고 내가 뭐 어느 날 로또를 사보지도 않는 일악천금을 노리는 분도 아니고 그냥 정말 묵묵히 열심히만 사시는 분이다 그래. 근데 살아온 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없어서 아이고 우리 대준님 이제 올해부터라도 내가 마음 딱 잡고 새는 돈이 있어.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새는 돈이 있어요.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작은 돈이 잠잠잠 작은 돈을 되게 쉽게 생각하셔 우리 대준님이 네. 그러다 보니 그게 모임은 크거든. 근데 그 생각은 안 해. 한 번에 막 30만원 50만원은 못 써도 몇만원 몇만원은 되게 쉽게 쓰시는 게 우리 대준님이야. 그걸 줄이셔야. 그래도 내가 나가는 거라도 단둘이는 하셔야 돼. 많이 못 벌면 나가는 걸 줄여야 되는데 버는 것도 많이 못 버는데 작은 작은 돈이 나가는 게 너무 많으셔. 그래서라도 내가 이제 와서 누군가를 만나서 내 옆에 누군가를 앉혀서 살기는 어렵다 그러셔. 그런 마음도 없잖아.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마음이 없잖아 지금은. 그럴 여력도 안 된다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래도 조금 금전이라도 모아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진짜 박스는 안 줍고 살아야 되고 노후에 정말 어디 들어가서 내 혼자라도 지낼 수 있는 만큼의 금전을 모으셔야 돼요. 그런다고 지금 딱히 막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걸로는 안 보이거든요. 네. 무슨 일 하세요? 12월 20일 날 퇴사했습니다. 또 일을 하셔야지 이때까지 놀 수는 없잖아. 근데 내가 어떤 손에 기술이나 재주를 갖고 있어서 또다시 막 그쪽으로 취직은 아닌 거 같아. 그렇다면은 그쪽 계통으로 일하셨던 계통으로 가실 거예요. 예전에 식품 생활을 13년 정도 했으니까 그것 쪽으로 다시 가던가 아니면 없는 데로 가야 되나 가셔도 우리 대주님 조금 성격은 좀 죽여라 그래. 뭐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벌써 말이 이쁘게 안 나가셔. 그리고 얼굴에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어. 티가 나. 그래서 남들이 아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구나. 저 사람은 날 좋아하는구나. 다 알 수 있을 만큼 티가 나게 행동하시는 게 우리 대주님이다 그러셔. 조금은 내가 나도 좀 죽여야. 그래도 내가 없으니 거기 가서라도 내가 일을 해서 맞춰 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사람 관계도 주변에 사람도 없어. 주변에. 근데 친구가 많아서 나랑 술 한 잔 쭉 먹어주고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. 네. 에이구. 뭐가 궁금하세요 그래서? 뭐 음 그냥 들어갈 때까지 혼자 있다가 들어가는 건지 응? 들어갈 때까지. 관 관에 들어갈 때까지? 네. 혼자 있다 가는 건지. 또 한 가지는 뭐 건강이겠죠. 자 여자가 와도 우리 대주님이 내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 누가 와도 자꾸 이렇게 쳐내는 격이다 그래. 근데 주변에 여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 가까이 온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적이 아니래. 맞죠? 근데 우리 대주님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막을 쳐. 아직까지 내가 준비가 안 돼서. 금전적인 것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. 또 그쪽이 좋다 그러면 또 내가 또 그 사람이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 단칼이야. 좀 만나 보다가 이렇게 맞춰 가는 게 없어. 어떻게 초반부터 다 마음에 들어요. 그렇죠. 좀 만나 봐야 되는데. 그러기가 싫어. 아예. 그래서 내가 성격을 죽이고 가면. 네. 어떤 그 부분에서 뭐 정말 노후에 등 긁어줄. 그 옆에서 그냥 정말 파스 하나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래도 한 2년은 있어야 된다 그래. 2년이요? 네.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조건은 있습니다. 그래서 2년 정도만 내가 2년 이후에는 내가 누군거라도 나타나니. 그 전에도 사람은 오고 갈 거예요. 근데 절대 우리 대주님이 단칼에 자르지만 않으면 돼. 좋은 인연으로 일단 만나는 봐야지.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. 그렇죠?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다음에 좋을 수 있잖아. 네. 그렇게만 해서 쭉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궁금한 게 뭐라고요? 재물법은 아예 없죠. 네. 네. 건강은요? 건강은 지금 현재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3, 4년 후에는 뭔가 이렇게 관절 쪽으로 뭐가 들어오세요. 아 그래. 그러니 미리 미리 조금 내가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우리 대주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무당집이 있으면. 네. 거기에 초라도 키시고 많이 빌고 사세요. 음. 그래서 나를 좀 닦아가세요. 네. 네. 그래. 내 게 없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내 거를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실 생각을 하셔. 이해 되셨어요? 알겠습니다. 궁금한 거 없으시죠? 네.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알겠습니다. struck out. 네.